여행 노래가 대략 channels 마수야! 또 만나도 네 너가 세월한 첫 번째 와 오잉 breathe 악 골고루 Helena 무슨 solutions 11시에 오지는 못하고 여길 또 안오면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우리 박정선 저와 평소에 혼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. 이 시는 노급인 여러분 금년 안에 고생 많이고 감사 말씀드립니다. 우리 충북의 사과가 힘이 넓게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충북 사과가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네 고맙습니다.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